소주 제 기름에 한 번씩 배식으로 이리 하면 되는 거지 뭐 나이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, 세상에. 맛있다. 여기 나물에 다 많이 들어가네. 새가 앉는데라 꽃이 쭉 피어가지고 또. 나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. 또 이제 사다 놨지. 내 집에 왔지. 하늘. 그. này. 그. 여기가 더Q새로이킬. 마늘은 그 뒤에 봉지에 안들어가가 있나? 뒷베란다 바닥인가? 어디? 맛있게 보여요? 맛있을 거에요 신묵지? 자, 우리는 앞으로 이런 날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며 자, 언니들 귀양이 와요 귀양이 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언니들, 뜨거워 뜨거워 빨리 넣어라 빨리 넣어라 씨리면 젓갈 간장 한 바퀴 돼 젓갈 간장 한 거 하고 마늘을 좀 넣고 마늘을 좀 넣으면 마늘 넣고 이러면 맛이 완전 달라 몇 가지 냄새 안 나지? 야, 그러면 두부를 데쳐서 김치하고 묶어 그러면 같이 굽어야 되나? 아, 굽고 있었니 바꼈어? 어 응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바로 열쇠 갖고 나가면서 물을 것도 쌈으로 갔다고 하면 멀리도 가고 가자 오늘 내 바람 부으면 거기 갈래? 남에 갈래? 하동으로 갈래? 뭐 지리산으로 갈래? 누가 그래 죽기고? 응 다 태이다 주고 그래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기라 알지 49일, 어제 49일인데 그 만에 잊어진다고 하면 그 말에 안 되는 기디 그게 머리가 없는 기디 그냥 흰색은 앞에서 포를 안 내고 자식 앞에서 눈물 못 흘리고 그래서 그렇지 와! 눈물이 안 나고 가는 아이고 혼자 깡깡하게 불꽃인데 들어가봐라 들어가면서 눈물 흘리고 들어간다 아이고 참 말이라고 내는 운동하러 가도 불러 써놓고 간다 맞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언니가 더 안 됐을까 싶어서 그냥 우리 포지 안 내고 그냥 웃고 말자 그냥 따라서 웃고 말자 이기지 그 심정 백허 본 사람이 안다 제작을 딱 지내고 나니까 이 마음에서 바람 깨이처럼 뭔가 조금 아 잘 빠져나간다 시원한 게 제사 딱딱 제사 지내고 나니까 그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요 요 언니는 안 가고 말겄나 요 동생은 안 가고 말겄나 아무리 나이가 언니가 90이 되어 행구 돌아가시보래 그 행구 잘했던 거 꼴골이 지금도 내가 자꾸 나와 아이 넌 아빠가 옛날에 그랬니라이 요거 넌 아빠가 참 좋아해 응 그 소리도 지금 날마다 나와 지금도 응 형 형 성격 down 쫀득쫀득 쇠어요 깨담말고 에이 베이트 아, 이러면 되지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영웅이가 그리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대파 야채 다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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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루를 낸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